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TV 입니다 오늘은 어떤 미니카 리뷰 해보도록 해볼까요 자 오늘을 만나게 될 미니카를 가져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짜잔 네 여러분들 저니라이트니 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 이제 미니카TV를 꾸준히 보셨던 분이라면은 이제 아마 아실 수 있을 건데요 이번에는 저니라이트닝 중에서도 50주년 기념 한정판에다가 전세계 4800개의 한정으로 나오게 된 1980년도 도요타 랜드크루저 카모콜라주 판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멋진 미니카들 한번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리뷰에 앞서서 박스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미조이스클루시브라고 되어있는 부분이고 다이캐스트 메탈 바디자 어 최시스 디스플레이 박스 인클러디드 네 다른 저니라이트닝 제품과 다르게 블리스터뿐만 아니라 네 또 따로 또 보관하실 수 있는 박스가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뒤집어서 보시게 되면은 네 이런식으로 이제 박스가 이렇게 어 박스를 따로 이제 분리해서 이제 보관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이죠 자 여러분들 카모콜라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살짝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어 현재도 지금 다이캐스트 내에서 어 밀리터리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 이런 어 약간의 카모 패턴들이 이제 미니카에 많이 반영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얼마전에 미니GT에서도 어 밀리터리 랜드로버 디펜더를 이제 출시한다고 해가지고 또 화제가 되었던 부분이죠 자 오늘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1980년도 돌타 랜드크루저 카모콜라주 한정판을 여러분들과 함께 개봉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어 이 제품은 지금 현재 어 나온지 꽤 대충 된 제품이라서 사실상 굉장히 가치가 있는 제품인데 nope 으 으 으 으 새우 마시지 스쿼트 드세요 다스탕 아따 그림도 잘 어울리네 이렇게 같이 다짠! 여러분들 개봉하였고요 우와 이 디테일이 진짜 다니라이트니라는 브랜드 자체가 디테일이 진짜 훌륭한 미니카 브랜드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 휠 부분이 오돌토돌한 오프로드의 느낌을 정말 잘 살려낸 미니카라고 보여지고 위에 부분 보시게 되면은 이런식으로 여분의 비상기름통도 있고 그 다음에 삽도 이렇게 붙어있는 부분이고요 위에도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부분 뒤에 부분 디테일이 정말로 훌륭한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 스페어 타이어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있는 부분이고 이거 제가 자동차 비상용으로 점검할 때 쓰는 자키 중에 하나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있는데 또 그냥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통 표현된 게 아니라 이 차량하고 이제 맞게끔 이런 좀 티나지 않은 흰색으로 이렇게 도색이 되어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있는 부분이고 약간 이렇게 카모 콜라주 패턴이 전체적으로 차량이 정말 잘 어우러져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예쁘게 이제 표현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쪽 부분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엔진룸이 열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룸 표현도 나름대로 충실하게 해준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앞에 부분에 이 서치라이트 이거 오프로드 차량의 이제 그 상징이라고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잘 표현을 해준 부분이고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이렇게 두 대를 한꺼번에 놔두면은 좀 더 이 밀리터리적인 밀리터리적인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카모 콜라주 패턴으로 해가지고 아주 차량 전체적으로 어디 하나 이제 픽셀 깨지는 데 없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표현해 준 부분이라는 거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냥 제가 이거만 단순하게 리뷰하려고 가져온 건 아니겠지요 네 전 이거 오늘 이거 가지고 러시아 우주군에 네 지휘 차량을 두 대를 한꺼번에 만들어 볼 생각이라서 여러분들 앞에 이걸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만들러 또 작업장으로 떠나볼까요 네 진심스 Arrino 네 reden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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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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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